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복음을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나요? 여러분의 이전 삶은, 죄짓는 이전 삶은 다 정말 이제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셨나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한번 분명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우리가 지었던 죄를 씻는 것만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죄에서의 놀라운 승리가 약속이 돼 있어요 히브리스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 안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것과 의롭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미 청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오세요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닌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는 죄 짓는 생활은 다 끝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후회만 하다가 언제까지 후회만 하다가 또 옛날처럼 살고 또 옛날처럼 살면서 그렇게 가겠느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생활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끊고 이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심판날까지 이대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 앞으로 변화될 날이 오겠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올해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끊을 거 끊고 내가 변화될 거 진짜 변화되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지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한 번도 결단 못하고 갑니다 아니면 정말 아주 죽을 자리까지 가서 꼼짝 못하고 주만 바라보고 남은 인생 살게 되든지 그건 바로 살아도 자랑할 것도 상급도 없어요 여러분мер서